2라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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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라운드 2라운드 너스야 너스요? 미쳤다 너스 미쳤다 지금 하필이면 너스냐 왠만 너스 잘하는 사람 좀 많이 하던데 너스에 참 좋은 단어가 많은데 너스레를 떨다 너스베스 엄마야 필리필이 또 왜 나냐 너짱 아니지 차라리 내가 잡히는 게 낫지 안심하고 발전기 돌리고 있겠습니다 안되지 안되지 시리아 아빠 거기가 어부 근데 딱 지금 상태가 저같은 사람한테 내바드하긴 합니다 뭐 있는데 잘 피했는데 저 하나 돌렸습니다 도와라 도와라 이놈아 도와라 이놈아 도와라 도와라 이리 오세요 나이스 도와라 이놈아 도와라 이놈아 빡충 제us 도와라 이놈아 도와라 이놈아 이놈아 그래도 내가 좋아했던 김간에게 죽어서 예화는 없을 듯 포기하지 마십쇼 김간이 갑자기 호박머리가 왜 됐는지 모르겠지 인생 포기하지 마십쇼 와 빨리 뛰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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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손님이 왜 왔어 아니 지금 손님 왜 온거야 아이고 타이밍이 아하하하 손님 와가지고 망했어 으허허... 으에에어어어... 요강림맛 으아화화화 뭐가 하늘에서 막 떨어진다 허헣하 하늘에서 뭐가 뚝 떨어졌어 와 내가 오늘의 첫 이센저란다 자 자 이 맵이 싫어 힘내십쇼 이 맵이 싫어요 문 잠글까? 문 잠글까? 문을 왜 잠궈 손님 받아야지 문 잠궈 손님 문 잠시 바 Explorer umer 문 잠궈 성염 문 잠궈리 문 잠궈리 문 잠궈리 전원 문 잠궈리 문 잠궈리 문 잠궈리 문 잠궂 문 잠ăng 아 뭐야 안 올 것 처럼 하더니 왔어 아 여기 있구나 아 여기 있구나 성님한테는 최악의 맵은 게 없습니다 이끼가 없어 여기는 아 아 상대적으로 병원은 너무 복잡해 가지고 아 여기 너무 힘들어 어 또 왔어 아주 개 탔구나 저 자식구 동물한테 피해톤을 탔어 아 징그럽네 아 또 차와 김간 나의 김간은 이렇지 않았어 지금도 몸매는 A급인데 몸매는 SLI 미소도 SLI 아이 어 이쁜데 왜 머리가 저렇게 가가지고 김간 어쩌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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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박머리를 저기 김간이가 우리 김간 누가 호박을 저기에다가다가 김관 김관 아 역시 김관 도시 우리 김관 으으 미셔 또 저한테 붙었어요 네 말씀하세요 저한테 붙었어요 알려주세요 화이팅 난리 났어 진짜 휠을 봐주고 싶은데 이게 화면 전환이 나이스 으응 오 뭔가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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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갑니다 바닷가에 갈고리 바로 갈고리 앞에서 뭐야 이야 그게 또 자리라 히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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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나가면 어떡해 개구 어딘지도 모르는데 나가면 어떡해 자제 자지 꺄 쥐엥 쥐엥 어, 봤어, 봤어. 영적인 경험해 본 적 있냐고요? 없습니다. 그걸 지금 왜 물어보시는 거죠? 게임 방송에서? 아, 근데 진짜... 항상 너스만 나면 레이더텔 잘 죽는 사람... 안되겠다! 개구리를 찾아라! 김강 피벤가봐요. 막 호박머리에서 연기나... 개구가 어딨을까? 아, 선생님... 방금 그... 가방... 뭐지? 구급상자 주우시지... 사람... 아니, 녹색인데... 아, 그래요? 네, 저거 녹색이에요. 제가 들고 온 거라 가지고... 저 구급상자 녹색이에요. 감사합니다. 거기... 뭐지? 엄마야! 엄마야... 어, 여기 개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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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개구다! 개구다! 내비님 여기 개구 있는데? 내비님 앞에 뭔가 흑불근 것들이 휘익... 시뻘근 것들여지, 지금? 아, 저 형반 포기를 안하시네요... ㅋㅋㅋㅋㅋ 김관 앞에 있습니다 응 알아봤어요 김관 뒤! 김관 뒤! 나이스! 손님한테 못했어 괜찮아 괜찮아 김강, 왜 저렇게 담배를 많이 켜서 그런가? 얼굴이 저렇게 변했어. 체오를 맞아버렸나? 네, 가이소님 들어가세요. 제가 봤을 때 참하니 이쁜 아가씨였는데 어쩐다가 저렇게 체오를 맞아버렸나?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된다고! 너무 많이 이긴 사람아 안 돼, 둘 다 누워서 한 번 누웠어. 너무 맞고 했잖아. 손님, 그 상태로 계곡까지 키워가잖아. 계곡 어딘지 기억도 안 나. 아까 죽었어야지, 그럼 나라도 나갔잖아. 서로의 죽음을 원하는... 참 아름다운... 어? 어? 칼찌? 야... 살고자 하는 저... 삶에 대한 저... 아주 투지가 그냥 엄청나다. 근데 다시 누웠잖아. 지하로 끄고 가버리라. 아, 지한. 그렇게. 내비몸을 다하셨어? 개구가 어디였지? 대비님은 갔습니다. 아... 대비님은 그렇게 갔습니다. 개구가 여기 어디였던 것 같은데? 네... 여기가 어디였던 것 같은데... 엉금 엉금 기어서 가자 늪지대가 나타나면은 개구도 나온다. 개구! 아 온다! 오지마!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어 저기있다! 아 개구 찾았는데 개구 찾았는데 살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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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워요!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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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그럴줄 알았어. 와... 완전히 쌩양아치네. 아 안돼...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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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determ니 Jaune 시간이 됐다! shows 4명이서 보이스로 하는데 너무 다 죽는거 아닙니까? 보통은 요런 팟은 다 막 살인자들이 걸르잖아 오히려 너무 밥이다 누가 봐도 이거는 우리 4명이서 하는게 아닌걸로 나자로프의 휴게실 설마 터스를 끼고 있진 않겠지? 살인마가 이렇게 된거 쥐를 확실히 끌어서만 어디래요? 뭐야 뭔가 티누프님 그 은효님께서 속삭이지 말래요 귀간지럽다고 아 그래요 아 이런 실외기가 나왔네 저희는 원래 하지마라면 더합니다 알아봐 지금 함께하고 계신 방송은 데드바이 데일라이트라는 공포게임을 가장한 약단게임입니다 어 종구다 종구 종구다 종구가 나타났다 종구가 나타났다 종구가 나타났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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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근데 왜 안 쫓아오지 내가 여깄다 이구마 뭐야? 뭐야 디넬프님 뭐야 디넬프님 내가 여깄다 종구야 나를 쫓아와라 아 저 희생정신 무엇 알겠습니다 하나 나이스 머리다 머리있네 나를 쫓아갈 시간에 날 쫓아오라 이 가시가 있니? 어? 자 발전기를 돌리실 시간입니다 돌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열심히 돌리겠습니다 그냥 돌려 니가 오늘 칼에 피를 묻히는 거 마 이 자식아 지금이 처음이야 마지막일거야 이 자식아 응? 나 몰티 3개 가 공주 잠시만 승리일이 바로 갈게요 어차피 나는 손님 오면 어? 목숨이 시합군 인생이여 어? 손님 오면 나랑 죽여 worthy 내가 가미가재 특공대를 너무 우습게 봤어 쪽군이 캠핑하고 있네요 아 캠핑이에요? 네 지금이다! 지금이다! 이거 뭐야? 핑 뭐야? 왜 이렇게 튀어요? 핑 장난 아닌데? 너무 튀어요 딜프님 도망! 튀어 튀어! 어 왜 이렇게 튀어 핑 장난 아니야 앞으로 가 2시간 제자리 걸음을 타는데 오케이 놓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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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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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맞았고 어 뭐야 이거 왜 안내려져 어 어 뭐야 자 빨리 돌리십쇼 지금 돌릴 시간입니다 해피타임 어 이 핑 장난 아닌데? 네 판자가 안내려져? 여러분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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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석근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석근님들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어 뭐야 나 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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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료! 이 양반아 아잇! 치료해달라니까 돌렸습니다 아니 저 튀눈프님 저기 진짜 저 양반 아니 근데 쟤 뭐야 아뭐지? 이거 왜 자꾸 뭐야 이상해 핑이 아악 으응 으응 으읍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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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를 따라오는 것 같습니다. 나 이제 또 맞으면 죽어. 또 걸리면 죽어 이제. 으아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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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보다 빠르게 누구보다 얍삽하게 삐어버렸.. 으아악! 오냐? 오냐? 오는구나. 네, 저는 탈출하나요. 오는구나. 아이고야. 드루프님 버텨야 돼! 걸리면 안 돼! 데바드 핵이요? 네, 핵이 있어요. 핵이 있는데 지금 같은 경우는 핵이라기보다 그 해외 유저면은 핑 때문에 좀 끊김이 있을 수 있어요. 절반 넘게 돌렸습니다. 아, 다 돌렸어요. 티넬프님, 쫓기고 있어요? 티넬프님? 어, 포기한 명이 있네요. 어, 그래? 포기했어? 우리 다 나가자, 다 나가자. 어, 거의 다 됐어, 거의 다 됐어요. 내가 왔다! 됐다! 가자! 전원생존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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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음... 저 출구 위치를 모르는데 지금 불 들어왔잖아. 우선 저는 왼쪽 출구를 열고 있어요. 그 사이 또 걸렸떠. 출구 쫓아가다가 걸렸어요? 걱정 마세요. 제가 죽는 게 어디 하르틸인가요? 메마 극치에 맞은 말이네. 아... 버티요, 버티요, 버티요. 버티요, 버티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버티세요. 일단 열고 구할 구해드릴께요. 우선 저는 열었습니다. 뭐, 피눌프가 죽는 게 어제 오늘 일인가? 버티요, 버티요. 버티요, 버티요. 버티요, 버티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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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온다, 온다, 온다. 빨리 구해, 빨리 구해! 네. 아야... 피눌프님, 곁다가 오세요. 제가 어그로 꿀께요. 피눌프님, 곁다가 오시지. 어, 어디 가셨어? 어디 가? 와, 저 쫓아가세요. 저 쫓아가고 있습니다. 저 쫓아가고 있습니다. 트리플님 어디 계셔? 아니 벽 따라가세요. 벽 따라. 여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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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어. 거쪼록 안돼요. 마주쳐요. 달렸다. 바로 가고 저쪽으로 달리시면 됩니다. 열었습니다. 오! 안돼! 제가 맞을게요. 맞아요. 맞아요. 아하이 왜 핫핀 화이팅 저 출구 핫핀데요. 안오세요 다들? 오오오오오오 옵니다 옵니다 옵니다. 침 저 출구까지 기어놔 보세요. 아! 아이 나 나가졌다 아이고 저런. 흐허허흐핏 به 간 보다가 나가졌어. 흐흫 흐흫 아아 간복했어 아 치료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그러니까 아 치료 거의 다 해놨는데 가자아 오오 오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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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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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쭉 가 쭉 가 쭉 가 티네툰이 쭉 가 쭉 가 쭉 가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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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왼쪽 그냥 직선으로 갔어야지 지금 쭉 가 그냥 쭉 가 쭉 가 쭉 가 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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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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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원생전 여우 아 이거 내 먼저 나가버려가지고 아 네 그거 깎였다 자 가볍게 이즈 오 마지막에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나 이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아 맨날 나 죽으면은 나 맨날 애들이 막 탈출해가지고 나 살인마 하면은 나 맨날 나보고 이지라고 나 맨날 자리 못 죽인다고 이지 이러면 얼마나 서러웠는지 한글자막 by 한효주